우리 지금 여기 오셔서 찾나 찾는다 그러는 게 영이고요. I am 한 영어로, 저 영어 잘 안 씁니다만 이거는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나의 현존이죠. 내가 존재할 뿐인 상태. 그 상태를 찾으시면 여긴 나이도 없고 뭐도 없어요. 시공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가끔씩 살다가 가끔 멍때리다가도 만나고 너무 좋을 때도 만나고 너무 힘들 때도 만나요. 정말 큰 사고 나면요. 할 말이 딱 없어지고 자기가 존재만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괴롭거든요. 또 너무 좋으면요. 한 생각이 또 안 일어나요. 입이 다물어져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각각 만나면서 살아온 그 자리가 우리 참나인데 모르고 사니까 그 자리를 여러 종교나 철학에서 그 자리 찾아라. 그 자리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왜 영이냐. 혼의 뿔이라고 해서 영입니다. 그래서 혼은 뭐냐. 우리 생각하고 울고 웃고 오감 느끼고 하는 것도 다 혼이 느끼는 거죠. 우리 마음이에요. 그냥 혼이라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꿈 속에서는 또 오감이 있죠. 우리 마음만으로 꿈을 꿔도 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 안에 생각감정 오감을 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랑 만나면서 육체에서 오는 오감 작용이 사실 우리가 주로 느끼는 오감이니까 오감하면 육체로 대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느끼잖아요. 오감도 마음이 느끼는 거고 마음만으로도 우리 꿈 속에서 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 또 오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인데 육신인데 이 사이에다가 제가 이제 백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백. 그럼 이게 혼, 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혼, 비. 날, 비 짜죠. 백, 산. 백은 흩. 백은 흩어지더라. 흩어지더라. 날, 비. 혼은 날라가 버리고 백은 땅에서 흩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혼과 백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혼백이 분리되는 게. 사실 육체랑 혼이 분리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예전 어른들이 왜 혼비백산이라고 할까요? 혼은 날라가 버리고 혼은 이 보시면요. 귀신, 귀자인데 둘 다 하나는 혼은 구름처럼 위로 날라가 버린다고 그러고 하나는 흰 백자. 색깔이 있다. 좀 더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영체를 백, 더 정신적인 영체를 혼 그럽니다. 그래서 혼, 백 그러면 둘 다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우리 영적인 작용인데, 몸인데 하나는 죽으면 구름처럼 날아가는 게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시체랑 같이 있다가 흩어지는. 즉 물질을 담당한 거예요. 이 육체를 담당한 거기 때문에 육체랑 같이 있다가 흩어진다. 그래서 혼비백산하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혼백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0은 노른자라고 생각하시죠. 계란에. 계란에 노른자. 혼은 흰자. 6은 껍질. 100은 껍질 뒤에 하얀 막 있죠. 삶아 놓으면. 삶아 놓으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나요? 딱 이 육체랑 하나로 한 세트예요. 100이. 그래서 여러분 100이 다른 게 아니라 경락이 100이에요. 우리 몸에. 한의원 가음에 이렇게 그려놨죠. 그럼 여기 경락이 해부함이 있나요? 없어요. 혈관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혈관이 이제 시스템이, 혈관이 이제 순환하면서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에너지 몸을 그려놔요. 한의학에서는. 그게 우리가 침 넣고 약 쓰고 하는 게 다 에너지 몸을 가지고 원기 보충해서 에너지 몸을 살려서 육신까지 살리게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씁니다. 한의학은. 서양학은 에너지 몸을 무시하니까 그냥 피와 살 가지고 자명하게 치료를 하는 거고요. 서로 보완하면 더 좋겠죠. 자명한 부분만큼은. 거기에 또 막 이상한 신념이 붙어 있고 종교가 붙어 있으면 그건 아닌데요. 자명하게 여러분 수행하시다 보면 학당에 와서 수행하시다 보면 여기서 단전호흡 하라는 데만 하시면 내 몸 안에, 이 몸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몸에 흐르는 혈관 같은 게 경락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경락은 여러분 일상에 막 들어와 있지 않나요? 경락 받고 왔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항상 경락을 연구하시나? 그러면 그냥 경락을 받고 왔대요. 처음에 뭔 말인가 했어요. 마사지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직결되어 있어요. 기혈순환이라는 게. 기혈순환인데 엄밀히 말하면 기는 100이고 혈은 6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몸이 좋으면 근골이 좋다 이런 거지만 저 사람 기백이 좋네 할 때는 100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기백이 좋다. 사람이 어떤 기운이 있다 하는. 재밌죠? 기백할 때 100. 우리 이 100이 알게 모르게 동양에서는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서양신비학에서도 이 100을 에텔체라고 해가지고 서양신비학에서도 무덤가에 돌아다니는 하얀 유령을 100이라고 봅니다. 호는 떠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100까지 태워버리니까 서양신비학에서는 화장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령을 흑마술사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좀 이상한 자기들만의 이론이 있어요. 동양은요. 그 100도 부모님 몸 중에 일부죠. 그러니까 좋은 데 모시려고 하는 게 기운 좋은 데다 모셔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입니다. 기운 좋은 데 모셔놓으면 부모님 100이라도 편안하시면 우리가 성묘관 하는 게 사실 가서 100을 만나죠. 일단은 거기 뼈가 있고 하다면 그러니까 그 100, 100, 100 이제 돌보는 건데 사람이 또 꼼수가 나는 게 부모님이 좋은 100에 계시면 좋은 기열에 있는데 100이 묻혀 계시면 거기 혈이라는 게 피가 아니라 혈자리에 기운의 어떤 센터 자리에 딱 부모님을 모셔놓으면 같은 기운이니까 부모님이랑 나랑 내 몸에도 좋은, 내 백에도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제 멀리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묘를 쓰는 거죠. 원래는 효심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저희가 추측해보건대 좋은 에너지 센터, 기운 좋은 데다 부모님 100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왜? 육은 이제 썩어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몇 년이죠, 육은. 그런데 그 기운 때문에, 기운은 좀 더 오래 간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대까지 제사 지내고 하는 게 그 정도 기간까지는 100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꼭 맞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시면 100도 흩어진다고 보는데 동양의 신선술이 뭐냐면 단전호흡으로 해서 내 몸의 100을 내 몸의 100을 내가 평소에 호흡을 통해서 잘 조절해 놓으면 죽을 때 여기까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신선사상이. 육만 죽지 100부터는, 그러니까 영혼 100도 또 다른 영적인 육체니까 영혼 육이 온전한 상태로 나는 가기 때문에 동양의 신선사상이나 예수님 성경이나 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신선사상 해본 사람은요, 여기 영호비결 여기도 나오는데 이 영혼 100이 온전해지잖아요, 기운이 온전해지면 황천으로 가는, 저승으로 가는 문은 닫히고 하늘나라로 가는 문만 열린다, 영호비결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리라. 똑같은 소리가 써있습니다. 이거는 신선사상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 참나만 각성하는 분들은 이미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요. 이런 분들은 참나의 모든 걸 걸어버리니까 일체를 벗궁으로 보니까 생사도 참나의 작용일 뿐하고 이렇게 보는 게 본식인데 에너지체를 더 닦은 분들은 그것도 맞는데 그 영 차원에서 맞는 말인데 혼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이 영원하면 혼도 영원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육 차원에서는 육은 죽고 난 떠나야 되는데 그때 또 다른 육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영혼육이 진짜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육 차원에서까지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고 어마어마하게 기리는 거고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선사상이 지금까지도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거고 꼭 신선사상 아니라도 이 내용이 각 종교마다 밀교로 들어가 있어요. 현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현교는 도덕적인 내용 가르치는 종교의 드러난 부분에서는 잘 안 가르치는데 은밀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 한둘 찍어서 너는 이것 좀 해라 해가지고 밖에 다 육바라밀만 강의하는데 이 중에 한 명 제가 따로 불러서 호흡 좀 하라고 권해요. 될 사람한테는. 인성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과한 사람한테는 해줘요. 그게 밀교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전해요. 왜냐? 계속 개인 코치 해줘야 돼요. 호흡 수행은. 탈날 수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은밀히 내려오던 거를 봉호 선생님이 그냥 질러버리신 거예요. 소설 단을 써가지고 다 하라. 1분, 2분 탈 안 나게 대신에 호흡법을 말씀한 거예요. 누가 해도 탈 안 날 방법으로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자기가 그 정도 해놓으면 호흡 1, 2분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밀교의 답을 찾아갈 거다. 스스로 찾아갈 단계까지 오픈해 버린 거예요. 그거 대단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은밀히 배운 거예요. 태어났더니 6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우리 가문에 뭘 하는 건데 너가 딴 데다 얘기하지 말고 해라. 왜? 조선시대 밖에 나가서 나 호흡한다 그러면 바로 도교 닦는다 그래가지고 향교에서 배척당합니다. 벗을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가전으로 가전. 옛날 사대부 가문에도 가문마다 나름의 호흡법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왜 해서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도산 자병에 보면 퇴계 선생이 쓴 시인데 조식을 하다가 호흡을 고르게 하다가 내가 신이 나서 우주를 굽어보는 기분이 들어서 산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식이라고 한 문 딱 써놨어요. 호흡을 고른다. 그럼 다 법이 있죠. 퇴계 선생님도 활인신방이라고 중국 도교에서 나온 도인법이죠. 몸 기체조 하는 거. 그거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계 선생 문중에서는 문중 후손들 모여서 도인법을 합니다. 따라서 같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도인법 중에 하나.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귀를 막고 이렇게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이 손가락으로 튕겨보세요. 이게 천고라고 하늘 북이라고 머리가 하늘인데 머리에다 북을 쳐요. 재미있죠? 소리가 탁탁 울리게 쳐보세요.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이빨끼리 부딪혀요. 고치라고 이빨 두드리기. 이런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온범만 한 번 기혈 풀어주는 거예요. 경락 풀어주는 거예요. 도인법이라는 거는 도인들이 하는 법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인도하다. 인도하다는 한자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잘 경락이 잘 순환되게 인도해주는 법 해가지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셨어요. 후손들이 모여서 계속 하고 활인심방이라고 그게 결국 중국 도교 책자입니다. 그게 주원장 아들이 썼던 거 할 거예요. 거기 주원장 아들이 도사가 돼가지고 도교로 출가해가지고 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인심인가 그래요. 원래는 이쪽에서 태계 선생님이 그 중에 자기가 하고 싶으신 동작들 쭉 책을 엮어가지고 같이 하셨어요. 제자들한테도 권해주고 자기도 하고 건강술로 근데 호흡 다 하셨거든요. 이게 당파불문하고 호흡을 다 했어요. 선배들 중에 거물들은 호흡 잘하는 분들입니다. 왜? 지금 우리 영성의 체계로 봐도 차크라가 다 열려야 이니에지니, 모니 다 구현되는 거예요. 기혈이 잘 순환돼야. 한의학적으로 봐도 기혈이 잘 순환돼야 심신이 다 건강해야 뭔가 좋은 게 나오죠. 천리를 구현하는 존재가 도인인데 도를 어떻게 구현해요? 이렇게 기혈이 꽉 막혀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뭐 아주 막 식스팩을 만드시라는 건 아니고 기혈이 잘 순환되게 도운 겁니다. 도인법은 도인법 한다고 식스팩이 되진 않아요. 기혈이 잘 순환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혼육 이해하시면 이게 신선사상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요즘 제가 강의하는 기독교랑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영이 깨어나면 기독교식으로 영이 이제 나의 현전 성령을 알아차리면 칭이, 성령을 받으면 칭이가 되고 혼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화, 거룩해진다 그러고 부활체를 얻으면 이제 이 육체적, 이 유기영생을 얻는 거를 지금 영화 그럽니다. 영광스러워졌다. 영화 북이 영화에서 영화예요. 이제 영화를 누린다. 천국 가서 아주 영화를 누린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천국에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육이 온전해야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의 가장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거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천국에 영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아직 들어갈 수는 있어요. 천국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될 수 있는데 온전한 천국의 통치권자까지 되려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왕로를 타려면 육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래요.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간다고. 그게 이제 흰옷으로 상징돼요.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 모신다. 이게 부활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 몇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몇 데리고 산에 갔다가 몸이 갑자기 하얘지면서 옷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져가지고 빛이 나는 몸으로 서 계시니까 모세랑 엘리야도 같이 빛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셋이 대화 나누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중에 내가 이제 가고난 뒤에나 얘기하고 그 전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사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백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부활하고 이러는 건요. 사실은 쇼죠. 사람들 보라고. 이벤트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드려야지. 그런데 본인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거 사람들 앞에서 그거 보여주시면 됐잖아요. 이거는 밀교적인 거라 안 보여주고 몇몇 제자들한테만 보여주고 입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곳에 소식이 퍼지기는 죽었다 살아나셨대 하는 그 이벤트성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부활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일요일이라 주일이 바뀐 겁니다. 지금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그런데 주일이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는 안식일 역할까지 하는 거죠. 지금 일요일이 지금 주일이 된 거는 부활하셨다고 그날. 그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일요일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상징적 의미는 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면 원래 부활하셨고 니네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게 경전을 두루 보면 성경도 두루 보면 꼭 이것만 육체만 가지고 부활이라고 영생이라고는 안 하시고요. 성령을 받기만 해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해가지고 이미 영생으로 쳐줍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봐도. 그러니까 영생의 보증이죠. 이쪽은 영생의 1차적 완성이라고 할까요? 아주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방지니까 예수님 경지까지 간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영생의 열매가 맺히고 익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영화라는 게. 그러면 이게 영혼 100의 단계로 여기 100도 6은 6인데 영적인 6이죠. 에너지의 6이고. 여러분들 다 한약 드실 때 원기보충 그러죠. 원기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원기는 모르죠. 그런데 우린 기분으로는 느끼죠. 뭔가 기운이 나는데 괜히 장어 드시고 먹으면서 기운 난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죠. 그런데 기분인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수련하거나 이러다 보면 기운이 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느끼시죠. 경험으로는 있으세요. 그게 에너지 몸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약은 에너지 몸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보고 에너지 몸에서 기운이 잘 돌면 육체적 병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원인이고 육체는 더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 자체가 한약적 시각입니다. 지금 서양과학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장담하거든요. 그분들 와서 호흡하셔서 단전 열리면 제일 신나하세요. 제가 의사분들도 많이 지도했거든요. 다른 의사랑 싸움 납니다. 내가 배를 몇 번 열었는데 단전이 어디 있어? 이러시면 자기는 있거든요. 같은 의사인데 난 있거든요. 사실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걸 봤어요. 제가 지도한 분들 사이에서도. 재밌죠. 매일 여시는 분한테 거기 이쯤에 단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기잖아요. 나는 매일 배를 들여다보는데 속을 없는데 그런 게. 그런데 육에서 찾으니까 없죠. 그 벽이 있어요. 육에 없으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하면 예수님이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다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게 별게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해보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고 했으면 성령 받아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서로 사랑해보고 그러면 성령 받아라 해서 받고 서로 사랑해서 사랑하면 칭이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너를 영생에 이르게 만들 거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도 압니다. 그때쯤에 적절한 호흡법으로 호흡 조절만 해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저기 바티칸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면 거기도 나름대로 호흡 조절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밀교라 밖에 나오진 않지만 본인들끼리 문파들끼리 또 각자 하는 호흡법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카톨릭 신부님들 묵상할 때 예수님 들이시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이렇게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자꾸 하면 호흡이 길어져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이제 이것도 점점 길어져서 예수님 자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유해지니까 호흡도 같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에 호흡이랑 맞춰서 명상을 하시면 좋은 게 단전히 점점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뱃속에서 에너지가 생명수처럼 강처럼 샘솟으면 이게 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어느 종교로 해도 들어가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얻은 분들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제가 경전 다 뒤져봤는데 불교에도 있고 지금 티벳불교에서 이거를 만드는 걸 되게 중시여겨요. 티벳불교에서는 영을 법신, 혼과 백을 다해서 보신, 육을 화신해서 법보화 삼신을 온전히 갖춰야 부처다 해가지고 선불교는 이것만 찾으면 땡이라고 합니다. 참나 찾으면 끝. 선불교가 얕은 거예요. 저기 금강승불교가 밀교잖아요. 금강승불교가 밀교불교인데 거기 장점이 법보화 삼신이 갖춰져야 부처다 라고 봅니다. 삼신을 온전히 갖춰야 그러면 지금 참나만 찾아서는 안 되고 보신도 원만하다는 것은 혼도 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지만 육도 기독교적으로는 영적인 육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신 중에 영적인 부분. 그게 보신 중에서 백의 영역이죠. 에너지 채 얻어야 됩니다. 밀교 수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밀교하는 분들도 호흡법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이 화신이니까 육신도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혼육을 육신 배제하고 영혼 백을 배양하는 게 수행입니다. 하는 건 이게 지상 정토에 지상 천국에 접속해서 게임하시는 법입니다. 하는 것은 육신으로만 살다가 우리 내면의 영적인 속사람을 키워가자 하는 말씀이고요. 실제로는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육이랑 이게 다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 백 육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육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고 나중에는요. 에너지체를 처음에는 육만 배양해왔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공들여서 배양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따로 배양 안 합니다. 전체가 하나로 굴러. 참나와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참나의 작용이 혼 백 육으로 나타나는 혼도 쪼개면 생각과 감정 그쵸? 백 육이 오감을 많이 맡았다고 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만하게 자기 캐릭터가 이 육체까지도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면서 이제 하나로 배양해 가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지금 백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참나부터 모르시죠? 참나부터 찼는데 육신을 몰라 하시면서 참나 찼는데 공을 들이셔야 되는 게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내 맘이 내 맘인 줄 알았더니 참나랑 함께 지냈더니 내 맘이 좀 내 맘이 아닌 내 맘이 있어요. 육바람에 맞는 양심적인 내 맘이 자꾸 샘솟아요. 그거 배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또 내 몸에 에너지 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배제하고 많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면의 영적인 캐릭터가 영혼 백이 이제 좀 자라면 이제 육신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간다는 걸 아시게 될 그래서 함께 배양해요. 나중에 실제로 저도 에너지체만 집중적으로 한 1년 배양해 가지고 몸 밖에도 에너지체가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 연습 많이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아 더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그 뒤로는 에너지체 따로 안 내보내고 내 몸이 에너지체다 하고 그냥 제 몸 깨어서 내 몸 관리하지 에너지 몸과 내 육신을 둘러보지 않고 그냥 저도 그냥 살고 있거든요. 따로 특별히 더 관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틈틈이 계속 확인해 주고 하는 건 있지만 예전같이 막 집중해서 배양하는 방식으로는 안 해요. 하다 보니까 그래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육신이 그대로 그냥 에너지의 화연이지 이게 별건가 하고 전체가 통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로 깨집니다. 이 육을 버리자 이런 건 아니에요.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세게 말해 놓으신 거는 내면을 좀 가꾸라고 해 놓으신 얘기지 내면이 좀 가꿔지고 나면 안팎이 하나가 돼요. 결국엔 육신이나 에너지 몸이나 육신이나 내 혼이나 이게 하나가 돼서 살아있는 동안 나를 대표하는 게 이 육인데요. 이걸 무시하고 말이 되나요? 잘 가꿔서 잘 써야죠. 그래서 그 대신에 육만 가꾸다가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죽어요. 그쵸? 참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참나에서 양심이 솟구친다는 것도 몰라요. 내 안에 에너지 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았다고 하면은 그냥 혈육의 자녀로 산 거잖아요. 아쉽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또 학단 강의 들어 놓으셨으면 좋은 인연이 된 거고 좋은 씨를 뿌린 거니까 새새생생 이 길로 안 가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막 조주를 걸어놨어요. 제 강의를 스치기만 해도 언젠가 성불하리라 막 이렇게 그 부처님들 마음을 안다니까요. 제가 왜냐면 제 마음이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경에 보면 내 이름 한 번만 들어도 꼭 성불에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기원을 하잖아요. 제 마음이 그렇죠. 스치다가 유튜브에서 저를 한 번 보셨어도 반드시 그게 인연이 돼서 세세생생 레벨업 해가지고 꼭 성불 목표가 아니라 큰 보살 되시라. 성불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꼭 로또식 사고가 생기니까 그게 아니고 성불을 한다는 거는 위대한 보살로 점점 에너지가 자라고 영혼이 더 성숙 돼 가실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제가 좋은 바이러스를 퍼트리려고 노력합니다.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백의 문제도 낯선 얘기인데 우리가 낯설게 여기지 마시고 백을 알고 싶으시면요. 제 30분 명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틀어놓고 몸관찰을 유도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별게 아니라 팔이라도 하나 느껴보세요. 지금 팔 위에서부터 쭉 느끼시면서 눈 감고 하면 더 좋고요. 팔을 어깨부터 쭉 따라 내려가 보세요. 물이 팔을 꽉꽉 채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육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도 좋으니까 느끼면서 내려가세요. 그 느낌에 몰입하면서 팔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도 좋아요? 맥박이 뛰는 느낌도 좋고 어떤 압력도 좋고 다 느끼시면서 어깨부터 팔꿈치로 그리고 손목으로 손가락 하나하나 호스에 물이 채워지듯이 손가락 하나하나 기운이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운이 어깨부터 쭉 물처럼 흘러내리면서 손을 다 채운다. 그럼 이 팔 하나만 해도 감각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눈 감고도 팔이 있는 거 아시겠죠? 자기가 눈 감고도요. 몸뚱이가 있다는 거를 촉감에만 집중해서 또렷하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몸에 그러다 보면 더 예민한 어떤 에너지로서 경락으로서의 몸이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실 거예요. 일단 연습은 이렇게 하세요. 팔다리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면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기열순환 잘 되니까 체조는 체조대로 하시고요. 명상할 때도 몸을 신경 써주는 명상이거든요. 이게 이쪽 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팔도 해보고 다리도 해보고 몸통도 해보고 쭉 기운이 온몸을 꽉 채우고 있는데 채우고 있다고 상상만 하지 마시고 실제 내가 몸의 각 부분 부분을 느끼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느끼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육신이 아닌 몸이 또렷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렷하게. 딱 아주 뭐 뭐죠? 매직아이 예전에 있잖아요. 뭔가 뭐 있다는 거야? 근데 눈 풀고 들여다 보다 보면 딱 또렷이 뜨면 깜짝 놀라죠.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렷하게 몸은 내 몸은 이제 잊어버리고 뭔가 몸이 또렷이 눈 감고 정신만으로 몸을 촉감만으로 몸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뭔가 평소에 뭔가 다른 느낌이 일어나는 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되고 호흡 수련을 계속 해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단전 호흡 해주시면 단전 호흡 효과도 좋습니다. 그렇게 몸을 관찰하면서 단전 호흡을 해주시면 에너지 몸의 센터가 단전이에요. 원래 육신의 센터가 아니고 에너지 몸의 센터가 단전이니까 단전 호흡을 하더라도 그런 몸에 대한 집중 속에서 해주시면요. 훨씬 성과가 좋습니다. 본인이 확신이 더 생기실 거예요. 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기운이 기백이 강해진다. 기운이 분명히 강해진다. 내 안에 에너지 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씩 체험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셔도 일단 건강에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세요. 그냥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감각을 키워가다 보면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참나도 처음에 참나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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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가 나옵니까? 했다가 모른다 했다가 또렷하게 뭔가 내가 존재하네 그 느낌이 또렷해지면 놀랍죠. 똑같아요. 단전도 이게 뭐가 있나요? 했다가 단전이 또렷해지면 놀랍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서 내 에너지 몸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참나도 또렷하게 느끼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내 양심의 작용도 아 내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하느님 마음이지 하는 마음이 샘솟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걸 매일매일 느끼시는 게 영적 캐릭터 제가 요즘 강조하는 영적인 게임에서 캐릭터 키우는 아주 제일 묘방이죠. 묘방 신묘한 방법이죠. 계속 깨어서 지금 참나 느끼시죠? 남들 못 느낄 때 참나 느끼고 계심이고 접속한 겁니다. 게임에 남들은 그냥 지금 사바세계나 육도윤의 게임만 하고 있어요. 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상정토 게임으로 게임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지상천국 게임으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와서 성령 받아라 그럴 때 숨을 내쉬면서 하십니다. 말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대들한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다가 숨을 확 내쉬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숨이 성령이거든요. 숨결이 성령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숨을 확 불어주시더니 흙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아서 흙이 사람 된 거예요. 물질이 영체가 된 것은 성령 받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이제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도를 전하라. 근데 그때 해수진이 이게 간단해요. 성령 받아라. 먼저 성령을 여러분이 못 받으시면 남한테 성령의 세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본식이에요. 성령 받아라를 해 준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라 하기 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그대들이 누가 보검 이런 데 봐도 망국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요. 성령에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세례를 주고 다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계에 퍼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지금 이 인류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성령을 모르는데 리더가 되고 성령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칩니다. 성직자를 요즘 오늘 덧글에서 본 거네요. 성직자란 성폭력을 직업으로 하는 자. 오죽하면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지금 계속 오늘 무슨 기사 덧글이었냐면요. 바티칸에서도 지금 수녀님들 막 향한 성폭력 이런 게 심한데 계속 뭉개고 그거를 오히려 고발한 그런 언론을 자꾸 언론의 압력을 행사해서 다 나 이제 못하겠다 사퇴하겠다 하면서 제보하신 분이 그걸 터뜨린 거예요. 거기 댓글에 성직자란 성폭력을 직업으로 하는 자 인 것 같다. 할 정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교가 앞장서서 물 흐리는데 더 일조하고 있으니 일반인은요.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의욕이 나겠어요? 정교를 해도 답이 없구나. 그냥 막 살자. 그럼 누가 부럽겠어요? 아 더 막 산 사람이 부럽죠. 일찍이 쟤처럼 되는 건데 쟤는 지금 강남에 집 샀다던데 내가 양심 때문에 양심 때문에 머뭇거리다. 이 지경이 됐네. 그럼 양심 진짜 잘한 사람이 있어야 나한테 또 내가 저건 안 택했지만 난 더 귀한 걸 택했어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양심 택했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의지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성직자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나로 인해 여럿이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 내가 막 존경 받았던 만큼 내가 실족했을 때 여럿이 날라가 버립니다. 다 의욕 꺾여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니까 그냥 가서 전도하라 교회 세워라 그냥 가서 세례 줘라 안 하셨어요. 성령 받아라가 먼저입니다. 니네 성령 받아라. 너가 받아야 줄 수 있다. 이게 경전에서요.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한테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추수해요. 추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내일 또 하는데요. 신천에서 자세히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제자들한테 지금 추수할 때라고 빨리 가서 추수하라고 너네는 이미 품삭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너네가 먼저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너네가 성령 받은 뒤에 품삭을 받은 뒤에 다른 사람들 추수하러 다니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추수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네가 볼 때는 지금 그 당시에는 수확철이 아니었거든요. 저 논밭을 보면 아직 수확할 때 아니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수확할 때다. 사람들 막 수확할 때다. 가서 막 성령 주고 수확해라 이거예요. 재림 때 수확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재림의 추수예요. 초림 때 이미 추수를 얘기해요. 초림의 추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 주고 다니는 게 추수예요. 예수님한테 그걸 제가 저기 성경 해설 통해서 다 입증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추수꾼이라고 불렀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빨리 지금 하느님한테 기도해라. 너네론 부족하다. 지금 수가 부족하다.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 주고 다녀야 되는데 더 많은 성령 받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인구가 뭐 지금 부족해서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성직자들도 그 지경인데 성직자를 믿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이 나서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다니지 않으면 이 시대도 답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읽으시면 재림 때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한테는 당부한 게 있어요. 하라고 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하라.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한 그게 중요하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림 이후를 믿고 있다는 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성령 받아라. 서로 사랑해라. 성령 받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죽음마저 극복해라. 내 말 날 믿었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대들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당대에다 한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나중에 와서 살려주마도 하신 얘기인데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따로 있어요. 이야기가. 나를 믿다 죽은 자는 나중에 와서 살려주마. 하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살려줄 것이다가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지 말아요. 내 말대로 하면 안 죽을 수 있다. 왜? 난 영생 주러 왔다. 성령 받아라. 이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 열매가 익어가는 게 성화고 수확하는 게 영화입니다. 이 순서로 정확히 얘기해요. 교회 모르신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나는 교회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본 적이 없다 하셔도 지금 성경의 액기스를 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이상 여러분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나 모른다고 못해요. 예수님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그래서 오셨군요. 이제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처님이에요. 다 그냥 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살들은 다 한 분입니다. 왜? 공통의 작업을 해.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홍익 중생 하려고. 널리 양 한 마리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법론도 다른 게 없어요. 법신 보신 화신 부족하라 이 소리나 영혼육 온전히 하라 이 소리나 뭐가 다릅니까? 영혼육. 영이 법신. 혼이 보신. 육이 화신 아닙니까? 법보화 온전히 하라 영혼육 온전히 하라는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오는 구구절하고 뭐가 달라요. 예전에 용어와 서로 다르니까. 문명마다 다른 용어쓰니까 서로 안 통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제가 통하게 해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고씨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추숙군이 되셔야 돼요. 와 여기 또 새로운 뉴 천지에 왔나 내가. 그러지 마시고. 메오 천지인가 여기는. 재밌죠? 종교고 나발이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성의 핵을 알면 다 우스워요. 이거 대부분 하는데 초딩들 장난하는 짓들이에요. 대부분 영성 가지고 하는 짓들이. 진짜는 뭐냐면 일체 모른다 해가지고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육신도 내 혼도 다 놔버리고 계시면 순수한 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 영이니까. 성령 받아라 했지만 밖에서 무슨 성령이 오겠어요. 왜냐? 우리는 흙에다가 성령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된 존재예요. 성령이 왜 없어요. 모르던 성령을 알게 된 게 받은 겁니다. 왜? 혼 입장에서는 받았죠. 나는 있다는 걸 몰랐는데 갑자기 내 마음 내 방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참나가. 참나 받은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못 알아들일까 봐 숨도 막 불어주시고 뭔가 퍼포먼스로 받아라. 기분 다 내주신 거죠. 분위기 잡고 뭔가 들어오는 것 같다. 성령이 생겼다. 하수지만 그래도 일단 받은 사람은 장땡입니다. 못 받은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 옆에 못 받은 사람은 안색이 안 좋겠죠. 옆에 놈들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오고 느낌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게 기적인 거고 오순절 강림 사건 때는 갑자기 다같이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에 대해서 확인한 거예요. 원래 그전에 받았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전도를 다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전에 이미 70명 일설에는 72명 전도여행 보낸 적도 있고요. 12명 보낸 적도 있어요. 가서 세례 주고 다니라고 했어요. 혹시 부잡히면 쫄지 마라. 성령이 대신 얘기해 줄 거다. 이러면서 보냈어요. 성령은 다 그전에도 다 나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밖에 내보낼 정도 내보일 정도의 뭔가 없었던 거죠. 더 확신이 부족했던 거겠죠. 마무리를 다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고 밖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를 주고 다녀라. 왜 그러냐. 제가 비판하는 구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오면 모세랑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퍼부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시대를 열어야 신약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구약의 시대인가요? 신약의 시대인가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시대일까요? 옛 언약에 지금 끌려다니는 시대일까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왔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해서 왔는데도 아직 개나리 하나 폈지 둘 폈지 천지의 개나리가 다 뒤덮어야 이게 봄인데 아직 개나리가 안 덮고 있는 건 천지의 성령이 퍼부어 지지 않았으니까죠. 그럼 지금 예수님 제림 기다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막 몇 명 모아놓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다 성경에 뭐라고까지 써 있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누구나 간에 다 성령 받아 가지고 서로 간에 하느님 아르란 말 안 하는 시대가 내 신약의 시대라고 써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써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써 있습니다. 여호와가 애연하신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 근처라도 가고 있나요? 홍의각당 지금 유튜브가 왜 이렇게 막 뭐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 참나 퍼부어 주려고 일단 몰라 괜찮아 통해서 참나 일단 받으시라는 성화는 차차 하더라도 일단 성령 받으시오 일단 참나 받으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성을 조금씩 다듬으시다가 나아가서 호흡을 통해서 영화까지 에너지 몸까지 꼭 강화시키다가 우리가 또 한 생을 열심히 살다가 갑시다. 더 할 게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도 더 할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빨리 성령 받아서 성령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만 받으면 내가 땅끝 그 땅끝까지 성령을 세례를 주고 다녀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땅끝까지 전도하러 다닐 때 내가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 아신다면요 성경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뭐 어떤 뭐 이렇게 판타지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저는 밤에 잠 못 자고 봐요. 정보를 더 캘려고 혹시 예수님이 또 몰래 해 놓으신 말씀 없나 하고 내가 혹시 놓친 거 없나 하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러다 또 하나가 잡혀요. 그러면 신이 나죠. 그러면 또 안 볼 수가 없죠. 또 잡힐 수 있으니까 그 손맛 때문에 또 또 낚시하듯이 또 또 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러면 계속 뭔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또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제 강의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 들었던 거 또 들어도 또 새로우실 걸요. 그런 말이죠. 앞으로요. 이게 정신문명 사회로 인류가 나아갈 텐데요. 그러게 되면요. 지금 물질문명 즐기는 것보다 더 재밌어지면 정신문명 사회에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인류가 공부할 거요. 저 유튜브에 지금 이미 3,000개 넘어요. 죽을 때까지 다 연구해도 연구할 수 없는 분량의 지금 유튜브 콘텐츠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이 없냐. 3,000개 다 듣고 나면 앞에 걸 다시 들으면 또 새롭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을 그냥 갈 때까지 하는 거지 이게 뭐 끝이 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새롭거든요. 또 보는 거죠. 재밌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계속 재밌게 영적인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꼭 무슨 레벨업 하려고 뭐 영생하려고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제가 그랬어요. 너 이 공부 왜 해? 영생하려고? 레벨업 하려고? 근데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이 순간 이 순간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난다고 해도 지금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레벨업이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제가 안 할 겁니까? 그럼 낙심하고 안 깨어 있어야지. 레벨업도 안 될 텐데. 막 탐진치 다 겪어버려야지. 다 맞아야지.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더 재밌어서 하는 건데. 이게 스포일러는 아닐 겁니다. 어제 영화를 봤는데 돈이라고. 거기 이제 저랑 반대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거기 돈에 미쳤냐. 진짜 고수가 나오는데 유지태라는 주인공이 물어요. 돈도 많은데 이런 주식 이런 거 왜 하는 주식 사기 왜 하느냐. 돈이 문제도 아니지 않냐. 왜 하느냐. 재밌어서. 그냥 재밌어서 해. 돈도 이미 초월한 단계인데 계속 왜 하느냐 이 짓을. 그러니까 사위꾼도 재밌어서 하는구나. 양심꾼도 재밌어서 합니다. 너 레벨업. 너 레벨 충분히 땄잖아. 왜 더 딸려고 그래. 아니 그냥 재밌어서 하는. 판면 팔수록 그 영감이 오고 희열이 오는데.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공부를 그 법열로 하라고. 진리에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해가지고. 꼭 어떤 소정의 성과가 나야 재밌니까? 그냥 재밌는 거지. 여러분 덕후들이 그냥 재밌는 거지. 덕후들이 뭐가 돼야 나는 재밌다. 그러면 덕후 못 합니다. 덕후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게만 해주세요. 저 그거. 너무 좋아요. 하게만 해주세요. 레벨업 안 돼도 좋고. 하게만 해주세요. 그거 할 때 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즐기시라.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가장 재밌.. 여러분 에고도 돌봐주세요. 에고도 재밌어 할 거 하루에 해주고. 그러면서 겸해서. 양심 좋아할 거. 참나 좋아할 거. 이런 경전 공부니. 경전 몸으로 해보기. 이런 거 취미로 계속 해보시면. 일상이 얼마나 그러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욕심도 좋아할 거고. 양심도 사니까. 둘 다 살아야 좋죠. 너무 또 양심만 하시면요. 욕심이 너무 못 따라오면 여러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너무 못 따라오면요.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 욕심도 꾸준히 따라올 수 있게. 내 양심만 재미있어서는 안 돼요. 욕심도 재미있으라고. 자꾸 영화도 보여주고. 게임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좀 하게 해주고 해야 돼요.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고. 양심에 어긋나지 말아 않으면. 계속 해주면서. 양심으로. 애고도 신이 나야. 양심으로 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애고 죽여서 끌고 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승 수행자들은 보통 애고 죽여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널 죽여버려야겠다. 애고 하자는 거 하나도 안 해주겠다. 나 배고파. 그럼 밥 안 먹습니다. 목말라. 물 안 마셔요. 그러면서 막 희열 느껴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탐진치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마음이 탐진치예요. 혼자. 약간 변태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굶었을 때 희열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내가 너한테 밥 줄 것 같아? 도에서 뭔가 레벨업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변태치가 자꾸 올라가는. 정상이 아니고. 그러다가도 도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길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나 함께 갈 수 있는 건강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길은요. 사정을 다 알고 나면 굳이 그럴 게 아니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소승으로도요. 여러분 고수가 되거나 마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예요. 모르니까. 경전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나중에 터져요. 화두선도요. 화두 죽어라 잡다가 나중에 터져요. 그럼 보통 그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요. 힘 다 빠졌을 때 깨닫거든요. 그 제자들은 보통 뭘 따라하냐면 그분이 실패한 걸 다 따라해요. 막 송곳 목에다 대고 하고 이런 거 따라합니다. 막 무릎을 송곳으로 찌르면서 수행하고 잠 안 자고 해보고 다 하다가 그분들 언제 깨달았는지 아세요? 잠 안 자고도 해보고 송곳도 찔러 보고 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자 할 때 깨달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쭉 그분이 어떻게 해서 깨달은 걸로 보여요? 송곳 찌르고 여기 대고 잠 안 자고 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고행을 반복하는 겁니다. 제발 하지 마라고 해도 스승들이. 그래서 알 거 아니야. 견성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쉬워 이런 얘기를 해도 이 말은 안 들려요. 하신 분이니까 뭔 말을 못해.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고행한 걸 알고 있다.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몰래 이 양반 자기는 고생해서 공부해놓고 나더러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절대 속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 같이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되죠. 그냥 힘 빼면 바로 견성인데 학당 오시면 그것만 바로 지도해드리죠. 여러분 힘 빼면 견성입니다. 지금 배째 몰라. 남이 뭐 날 뭐라고 보든지 배째 몰라. 하고 존재만 해보세요. 눈도 안 감아도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가 왜 참나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간에 내가 분별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무슨 말만 하지 않고 뭘로 하고 계시면 우주가 통으로 참납니다. 그냥. 이건 참나 아니고 이건 참나고 그런 생각도 분별이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툭 열어놓고 존재만 하세요. 존만. 존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존재로 만족하세요. 여기에 뭐가 더 부족해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고 하는 것도 남이라고 하지 마세요. 존재하실 수 있죠. 지금 여기 뭐가 부족합니까. 우주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여기에. 뭐만 더 있으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참날까. 그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존재하시면 돼요. 존재하시는 데서 평안이 오시면 맞습니다. 눈 뜨고 감고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내면에 자꾸 평안이 오시면 여러분 이미 게임에 접속하신 거예요. 지상 정토 게임에 접속하신 거고 성령을 느끼신 거예요. 지상 천국 게임에 접속하신 거예요. 이 접속한 감을 유지하시면서 접속해 있다 보니 내 마음 안에 접속하기 전에는 탐진치만 느껴졌는데 탐욕과 분노와 이 어리석음만 있었는데 접속하고 났더니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마음이 생각이 자명해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영혼에 떨어져요. 열매가 다른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으세요. 누리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꿔볼게요. 보살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 보살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에서 천국이란 성령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지금 천국에 그럼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묘하게 설득당하네? 하지 마시고 체험이에요. 체험. 지금 체험. 그렇죠? 하루에 이렇게 수시로 천국에 접속해서 누리세요. 성령과 접속했고 거기서 오는 평안. 평안이 바로 오죠. 마음이 자명해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소소해지고 처연해지고 지금 이게 천국이에요. 누리세요.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신 거예요. 만화 원피스 보면 고무고무 열매인가? 주인공이 먹고 몸이 고무가 돼요. 여러분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드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성령의 세례라는 게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받으셨죠? 제가 뭐 쏜 건 없는데 받으셨죠? 암튼.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세례죠. 지금 이 짓을 하고 전세계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성령 세례 주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너네가 베드로한테도 했고 사도들한테도 모두한테도 했어요. 너네가 풀면 풀릴 것이고 너네가 묶으면 메어놓은 채로 있으면 계속 묶여 있을 거고 너네가 풀어주면 풀릴 것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뭔 소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아마 고해성사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 사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풀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놓고 한 얘기예요. 너네 성령 받아라. 너네가 이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려. 뭔 소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우리가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냐면요. 원제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성령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의 원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하늘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이분 풀어주죠? 그래서 풀어주고 그래야 성령이 들어갑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원제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원제 죄사함을 해줘야 죄를 풀어줘야 성령이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풀고 다니라고 한 건 뭐냐면 무슨 고민 들어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 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한테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원제를 풀어준 게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 주면요. 계속 묶어둔 채로 두는 거예요. 성령을 줄지 말지는 결국 뭐랑 연결돼 있어요? 그 성령이라는 거 결국 뭐랑 연결돼 있어요? 영생이요. 즉 영생을 줄지 말지 권한이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줬듯이 권한을 내가 너희한테 권한을 주니까 그대들이 풀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서 정의롭게 결정해서 그것도 성령의 뜻대로 결정해야겠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요거 예전에 나랑 원수지간이라고 성령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성령의 뜻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 받아라. 너네들이 성령의 뜻대로 풀고 다녀라. 이건 사람들 풀어주고 다녀라. 이걸 땅끝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하라고 그랬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꽂아라. 교회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 교회는 이미 건물도 아니에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에클레시아라는 모임. 깨달은 자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며 다녀라 이거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도 아닌데 심지어 제가 교인도 아니지만 성도는 맞죠. 성령 받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감히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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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